자, 24학년도 수능입니다. 다음은 금속 A에서 C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입니다. 자, 실험 과정을 보니까 A1과 15n만큼, 15nm이 들어있는 수용액 Vm를 준비한 후에 여기다가 지금 B를 넣어서 반응을 시키고 이어서 C를 넣어서 반응을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다 과정에서 B는 모두 반응하였고 그 다음 다 과정에서 B는 C와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정으로 C는 CM 플러스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료를 주고 있는데요. 자, 금속 반응성 문제를 좀 풀기 쉽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 플러스가 지금 15nm만큼 있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다가 지금 B와 C를 넣고 있는데 어쨌든 B를 넣으면서 B는 E가가 되었고 그 다음에 C를 넣었을 때는 CM가가 되었다. 몇 간지는 지금 안 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체 양이온수에 대한 자료를 줬죠. 전체 양이온수.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일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양이온수가 15개였어요. 그렇죠? 15개였는데 자, B를 넣었더니 지금 전체 양이온이 어떻게 됐다? 12개가 됐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A는 1가고 B는 2가입니다. 그렇죠? B 두 개가 전자 두 개를 내놔서 B 하나가 전자를 받죠. 그러니까 반응을 몇 대 몇으로 합니까? 가수가 1대 2니까 반응 B는 2대 1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A가 2개 사라질 때, 2n개 사라질 때 B는 몇 개 나온다? n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변화량이 얼마죠? 자, 이렇게 갈 때 지금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n이죠. 변화량이 마이너스 n인데 3개 감소했으니까 n은 3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는 6개 감소, 3개 증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처음에 B를 넣었을 때 지금 어떻게 된 거냐? A 같은 경우는 6개 감소해서 지금 9개 그 다음 B는 3개가 나와가지고 3개 그래서 전체 이온수가 지금 12개가 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삐뚤빼뚤 하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C를 넣었는데 C를 넣었을 때 B는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A랑만 반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 자료를 보니까 지금 A가 모두 반응을 하고 양이온이 6개가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모두 반응하고 6개가 됐으니까 자,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반응하고 6개가 되었다. 그러면 B는 반응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3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모두 반응을 했는데 결국에서는 전체 이온이 6개가 됐다라는 거는 C가 몇 개 나왔다? 3개가 나왔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만인 즉슨 어떻게 됐다라는 거죠? 얘가 9개 사라질 때 얘는 3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3대 1로 반응을 했으니까 얘가 1까면 얘는 3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러면 이제 정리는 끝난 것 같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M은 3가 맞습니다. 그 다음 니은에서 나와다에서 A플러스는 산화제로 작용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A는 계속해서 지금 환원되고 있죠. 석출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환원됐다. 산화제로 작용한다. 옳은 질문이네요. 다과정 후 양이온수의 비는 B-C가 1대 1이다. 3, 3이니까 1대 1이다. 옳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되겠네요.